여성가족부 가족규정 유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기본단위라고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협소한 가족규정을 개정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역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3명의 국회의원과 3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가족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대려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현수 정책국장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현실과 다른 가족 개념을 바꾸는 취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부처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재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 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관계 법률의 근거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법 테두리에서 배제된 채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존재함에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명칭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고 여전히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서 문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2004년 법 제정 당시와 그리고 제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소모적 논쟁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늦어서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는 아니 만들지 않는 정치가 키워낸 혐오 선동이 한국 사회를 끝없이 역행하게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족의 범죄에서 벗어난 사실혼, 동성혼 등이 합법화되는 문란한 세상이 올 것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이들입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성평등한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혐오 세력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며 이런 혐오의 목소리가 힘을 받아 더 거센 선동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준 것은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한 국회의 책임력이 큽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은 모두 가족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커플, 성소수자 부부, 위탁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의지하고 돌봄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마땅히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방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1인 가구, 비혼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란 입장이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더욱 열심히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만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을 뒷받침할 근거법조항 없는 지원제도가 얼마나 힘을 받기 어렵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쩍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지원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개정과정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보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갈수록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역행에 국회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당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성평등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석권 네트워크 류미니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친밀감과 상호 돌봄의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제도의 차별과 배제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공백을 만든 책임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습니다. 동선 간의 혼인이 가능한 대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파트너십 제도 하에 주택, 의료 등 다양한 권리와 혜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떤 인구 집단의 생애 주기 속에 가족 정책이 빈 곳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자의 태도입니다. 이 고착 상태 위에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를 정당화하는 듯한 지난 22일 여성가족부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유지 입장은 또 한 번 많은 성소수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저희 단체가 성소수자 1056명과 함께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두 명 모두 변변치 않은 벌이에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저희 커플은 둘 다 공무원이지만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고 파트너 가족의 경조사에도 경조사 휴가가 아닌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할 만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파트너에게 의식이 없었지만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를 할 수 없어 의료 조치가 미뤄졌습니다. 인권위는 결국 정책 권고 중 주거, 의료, 재산 분할 등에서 성소수자 생활 공동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담을 것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법률안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한국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부디 법정책을 현실에 맞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구수안은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현재의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첫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가족 규정 유지와 더불어 인권위원회 역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다. 2년 전 여가부에서 진행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로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47만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동거커플, 동거비용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등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지 않는다. 여전히 혈연, 이성관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비정형적 가족을 법 제도 밖으로 배척하고 있다.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위기가족으로 분류되어 자녀적 복지의 대상자라는 낙인을 경험하며 1인 가구, 동성커플, 비혼 동거인들은 정책과 제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못한다. 혼인, 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가족 규정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왔다. 또한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를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제도는 사회적 재생산 비용과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인식과 현실에 동떨어진 낡고 협소한 가족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극정 과제로 발표했다. 현재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족 규정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시대 역행적인 가족 규정 현행 유지 및 건강가정 용어 유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소모적인 전정권 지우기를 중단하고 모든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22년 9월 28일 참가자 일동 오늘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저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양희원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유우정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이 국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팸이 경주 여성노동자회,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 대구 여성노동자회 대전 여성단체 연합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구 여성의 전화, 대구 여성인권센터 대구 여성회, 천안 여성의 전화 한부모 가족회 한가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우리 더불어이웃, 유니브페미 전북 여성단체 연합, 제주 여민회 제주 평화인권연구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재정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호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여가부 장관의 태행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고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오늘 국회 도서관 지하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취재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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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입니다.